오, 맛있겠다! 어! 잘하겠구나 모자 주실까? 술, 아침에 술 하나 둘 셋 사람들이 뭐라 하네? 뭐라 하더라? 뭐라 하더라? 템트에서 먹어, 템트에서 템트에서 먹어 날아오세요 다 만나요 잘 jobs 다 만나요 그노들 두 번uelle 영상으로 해주세요 내가 못 버렸어. 네, 네. 공부해줄게요. 네. 공부해줄게요. 네. 1초 넣어야 돼. 공부해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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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y are ok. it's just a phase. they've got a small egg. said you are. sn국ing, not hadi, right. 에아니, I'm going to pick up theeau. F concluded. 40,000 cm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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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플렛을 넣어버렸어요 에스플렛을 잘 pega 끓인게끔 kilometres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새우 새우 이걸 써도면 돼 톱 있어? 경기통?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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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 10점 10점 만점 조합 전복 젤도 오로울 젤도 시합 밀가루 foamy 다음은 어디에 가서 해볼까? 이거 한 번 해두면은 좀 들어갈걸? 가방돈의 치즈 으깨 갈비 버릇 소금 먹기 마시기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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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한잔 맛있겠다! 맛있겠다! 뭐라 하지 마? 아, 맛있겠다! 맛있겠다! 뭐라 하지 마! 이 정도면 단과로 한 번 먹어볼까요? 이 정도면, 기진다올? 하나는 거기다 넣어둬요. 이 정도면 알이 뭐야. 알이 뭐야. 음!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아! 아! 시원하다, 맛있다. 시원하다, 맛있다. 강원도의 겨울은 무시할 게 아니라 아직 못 된다. 서울은 눈 많이 올라갔는데? 아, 원래 있던 거구나. 소주 혼자 새벽 갈 것 같은데? 뭐하지?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와, 맛있겠다. 맛있게 맛있게! 야, 이거는 맛없으면 사기야, 사기. 좀 맛있는데? 음식도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. 맛있어. 아, 바닥에 놓으면 안 되는데? 아, 위에서 불어진다. 딱 같은 거 같은데? 불향마! 아, 맛있겠다. 아 맛있는 거 여기 옆에 맛있는 거 재밌어? 이거 써요 지금 거 괜찮네 이걸 안 해서 해오고 애초에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재밌겠다 이따가 이제 좀 쉬면서 뭐 재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양 닭 잘 맞췄어 딱 어밍업에서 살짝 살짝 더 뜨끈 아니 방금 친구한테 카톡으로 답장하고 있는데 crazy 아무튼 그 닭은 음 야 들으니 하나만 으악 넓은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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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됐어 그럼 나 써도 돼? 안 돼 한 점에 진심인 남자 이름만 조금만 넣을 것 같긴 하네 아까 먹었던 거 안 찍쥬~~ 찍쥬~~ 안 찍어 먹을까? 열 점 나, 열 점 걸면 뜨거울 때 막 바로 먹고 싶어 안 쏟아 아 시원하다 바로 해도 돼? 얼음 어 요새 와 배불러서 안 잡혔어 소주 안 먹어야 돼 이거 고맙습니다 이 친구 화났어? 찌개 화났어 지금? 갈라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? 와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소주 진짜 맛있겠다 고추장찌개가 없던 것 같네. 어, 그 위에 그 말. 야, 지금 고쳐줄게. 고추장찌개가 없던 것 같네. 고추장찌개가 없던 것 같네. 고추장찌개가 잘 어울려. 고추장찌개가 없던 것 같네. 고추장찌개가 그리도 나갔을 거예요. 고추장찌개, 고춧가루를 준비하면서 간지라. 고추장찌개가 없던 뚜껑을 준비하고, 그리고 고추장찌개가 딱딱합니다. 아침에 술을 쓰기야. 왜 계속 내 앞에 넣는 거야? 아... 아... 김치를 먹어볼까요? 김치를 먹어볼까요? 왜 있어? 저거 먹으면 돼 김치를 먹어볼까요? 김치를 먹어볼까요? 김치를 먹어볼까요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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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2mm 계란 고춧가루 위치 손 ما 치킨 공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